천안시가 연말까지 목천읍 일어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말 9천여 마리에서 현재 3배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동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천안시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025년까지 삼룡동일원 시유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복지센터와 레저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시설을 연계해 고 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 백석동과 풍세면 두 곳엔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목천읍의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합니다. 토지 매입비 등 45억 원이 투입되며 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등이 시지경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하고 건축 입찰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중공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기동물이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200여 마리의 유기견이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말 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선 안락사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오는 9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입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50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보호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3월 현재 약 한 50%, 한 250마리는 입양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현재 250마리 정도가 남았는데 건축자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9월까지 연장해서 입양을 100% 목표로 지금 입양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뉴스 송용환입니다.